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와 좋다! 빨리 재밌겠다 빨리 해줘! 아유 기대된다! 우리 노래방 편을 생각하면 그냥 음성을 계속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 완전 랜덤인 것 같아 야 디노야 이거냐? 세븐팅 여러분 보내기하는 아신드시죠? 백숙 맛있죠? 맛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근데 그 백숙이랑 무슨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멋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00점이 나갔어 일단 100점은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불러줘!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사랑이야 지금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태평양을 건너 날씨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 이름은 참 몇 점이야? 점수가 중요한가요? 100점인가? 점수가 중요한가요? 0점이요! 0점이에요 0점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마저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탈락인 거야 이거 진짜 얄밉다 야 내가 봤을 때 기계 오류 같은데 현석이 형 기계 마저도 얄밉다 설정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막 점수 안 나오게 하는 거?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맛있으시죠? 네 오늘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시작! 뭐? 당신이 우리들의 연예인이었군요 도겸아 여기서 엉덩이 흔들면 굉장히 아 미안하다 도겸이 노래 부를 때도 엉덩이 흔대잖아 세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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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못해 원하기 하는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도 남샷 남샷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가! 놀! 가! 놀! 놀!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터 너에게 대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컷!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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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세이홍 코미디까지 다 해 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언제나 처음 야 잠깐 반칙 반칙해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이거 1절까지 아닌가? 난 그대의 연예인 왜 이런 거지? 1절하고 끊으면 될걸요? 취소하면 돼 취소해봐 취소해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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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난 잘 지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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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가 좋아 마치 캐나스 댄스 정 Oftentimes fare 갈아 살면서 Gian生 내 인류 돼요 당신이 없게 야! 말 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같은 마음으로 내 그대의 영예일 오 멋있어! 과연! 그래 0점 나오면 진짜 82점! 와 82점 괜찮아 괜찮아 형 그럼 나 취소를 시켜서 0점 나온 거야? 모르겠어 너만 보고 뭐가 있었나 보다. 재수가 없었네. 야, 누구 발라드 좀 불러라. 내가 발라드 하나 불러볼게. 바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테스트. 아, 좋은데? 바로 해?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해, 다시 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아니야, 해. 하는 거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겸아, 이거 민규 점수 내는 거래. 내는 거래.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아이고, 슬퍼라. 와, 야, 감성 좋다. 참 좋으세요. 팬창해야지, 알지. 김민규.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야, 좋다, 좋다. 김민규.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들 네 날은 더 좋은 이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보다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행복은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야, 너무 잘했다,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와! 94장! 호시아 졌다. 2명이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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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민규야. 야, 나 너무 잘 불렀어, 진짜. 오, 너무 잘 불렀어. 너무 잘 불렀어, 이거. 호시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어? 호시아, 괜찮아. 아, 기회를. 와, 시아 형 뭐 부를지 너무 기대돼. 썬데이 모닝. 썬데이 모닝. 썬데이 모닝 진짜 거의 패시브야. 조슈와 함께하는 썬데이 모닝. 렛츠고, 조슈. 저 원곡자 보다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갔어. 나도. 예, 조슈와. 고항션이 높아 놓고. 고항션이 높아. 소원이 높아 놓고 실패. 고항션이 높아진 않음. 주사에second 세종이 높아진 않음. 와아 이거 좋다 여보세요? 야 버논아 너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감상 중이었어요 일주일 안 끝났나요? 자 우리 83점입니다 83점이야 오션 이제 좀 누울까? 그래 너 다리 좀 뻗어라 내가 너한테 누울게 아 너무 좋다 자 문준휘의 비 속에서 시작합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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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말해줘 일어나야 돼 이거 이거 감상해야 돼 이거 감상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해줘 여러분 함께 하시죠 나는 피 속에서 너네 물 속에서 나는 피 속에서 너네 물 속에서 좋아 좋아 동영아 진짜 부담스러워 그래 진짜 미안해 비 내리는 에이 머리에서 오 잘 어울려 그대의 모습 그대의 모습 오 좋아 생각해 생각해 문준휘 생각해 이럴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를 생각하네 엉종일 와 잘한다 빛이 맞으면 그대의 모습 그대의 모습 와 진짜 끝을 듣게 지금 생각해 좋다 아 좋다 잘한다 넓타야 했나요 너의 맘 이렇게 빛속에 남겨두고 그대의 눈물 누가 다가주나요 그대의 능도 눈물로 가는 척 많은 사람을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수영이 취한 거 아니지? 정국 노래자랑 같은 거 같아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잘 들리세요 너가 할머니구나 비서 언제 끝나? 할머니 95점 힘든다 제발 와 이 발라드가 잘 나온다니까 지금은 디노 제일 멤버지 디노 디노 잘했는데 제일 첫 스타트도 전원우가 부릅니다 사랑했나 봐 와 전원우 사랑했나 봐 원우야 모두들 맘속에 전원우 하나씩 품고 있잖아요 후우 해줘야 돼 해줘 갑자기 모델이를 사랑했나 봐 원우야 앞에 멘트를 깔아줘 오드라 잘 들어라 오드라 잘 들어라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게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오케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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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나 봐 나 원우 형 보고 처음으로 저렇게 소리 지른 것 같아 100점인가 봐 야 너 앉아 있어라 거기 지는 왜 저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3명이죠 3명 지금 2명 3명 뽑죠 그냥 쿨하게 아니 3명 뽑을 거면 마지막은 진짜 진짜 가위바위보 1번 1번 1 키 키 안 낮춰 이거 탈출하니까 재밌네 탈출하면 중대한 노래가 온 거 같아 조금만 씨가 부릅니다 시민스타일 화이킹 여러분 대단체 점수 안 나온다 이거 흔들 준비 괜찮나요? 타라겜 덤 타라겜 덤 타라겜 덤 타라겜 덤 타라겜 덤 타라겜 덤 1 2 3 렛츠고 타라겜 덤 타라겜 덤 트롬 타라겜 덤 타라겜 덤 phys Tambug 타라겜 덤 타라겜 덤 비단 nim 타라겜 덤 호슴관 Who shake it 던지 슬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땡땡이 느낌 날 춤을 추게 해 지금 이 순간 shake i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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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love 흔들리는 너만 모르겠니 So let's dance just shake it let's dance 좀 더 핫하게 완전 완벽하게 Make it louder 더 크게 Make it louder 내 꿈을 때려야 돼 놀라기 힘들어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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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너와 쉐킷 베이비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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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날 자꾸 흔들어 흔들어 놀라게 흔들어 취기! 취기! 방심하시기 비퐁! 과연 몇 점입니까요? 96점! 김민균! 딸랑! 김민균! 딸랑! 딸랑! 평생 2등! 고생하니 그게 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승관아? 진짜 빨개졌어. 아 승관 씨의 쉐이킷 정말 너무나도 버논밭에서 정말 정말 흔들거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쉐이킷 쉐이킷. 아 여기 버논이었지 참. 버논이 선곡 심상치 않아. 자! 버논 논밭의 주인이시죠. 버논이라고는 투앤윤 선배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잘 나가! 시작합니다!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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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마음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alright 둘째가라면 네 몸이 서럽잖아 alright 야 이거 너무 흥분이 이리 따라오지만 난 엄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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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해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또 또한 걸음으로 나서니 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말 눈 밖에서 나가 제제의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넌 넌 넌 넌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노노노노넛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멘노노노네 나 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노노노노 난 너나 уп catalog 헤이 노래요, 노래 신나지 않아 노래요, 노래 신나지 않아 빨브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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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오케이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주세요 82점입니다 어떻게 디노 마지막 한 번 기회 줄 거야? 이제 마지막 0점 나오셨던 무릎 꿇고 있어 디노 지금 디노가 와 야야 등자국이야 등자국 등자국인데요? 등자국 등자국 내가 제일 자아다 96만 넘으면 승관이는 아래대로 들어가 네 다른 걸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방 내기는 원우 승관이 탈출입니다 제동하님 어서 가서 일해주세요 어서 가서 일들 해 단계는 뭐야? 지금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없고 너무 웃겨 아 진짜 꿈꾸고 희망하고 있었는데 진짜 간절하게 근데 원래 그러면 진짜 안 나가 나도 너무 하기 싫고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자 이거 그러다가 이제 또 게임하면 열심히 할 거면서 제일 열심히 하지? 응 무조건 나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꼭 힘내세요 네 마실 수 벌스가 중요하다고 벌스가 딱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밝아내 내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이 짙짙하게 널 사줄 그 부분은 나의 멋집이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재울의 끝에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것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애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릴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아 1절만 됐구나 몇 분 지났어요? 몇 분 지났습니다 아 이 노래는 이런 곡이지 아 타임리스인가 이거? 어 허..허쩡 이 모습 그거 같잖아 노래방에서 동전 노래방 가는 자연 나오잖아 이쁜화 어색 콤드로 2 2 2 7 3 2 3 3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무척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난 담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릴 느낌 이제 무슨 게임이에요? 고잉 세븐틴의 한 장면을 들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자막 자막을 어떻게 맞춰? 어렵다 근데 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 엄청 많이 봐가지고 짤들을 많이 봤으면 유리하겠다 고잉이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 시작 근데 여기에 자막? 갔다 올 때 막아야 되는 거 알죠? 왔다 같이 보지면 안 돼, 이게 뭐지? 으아악! 난 얼굴 비췄어 와, 디노 잘 움직인다 아냐, 아냐, 돌아와, 돌아와 왜, 뭐야,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보고 가야지, 네가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정면 모르고 뛴 거야? 일단 사진만 보고 뛴 거지 어찌됐든 선착순이니까 저걸 어떻게 기억하니? 물은 막 나와 카니, 카니발, 발 콘텐츠 네 자막을 어떻게 기억해? 아, 이게 그 정답 맞추는 게임을 다 못하는 애들이 나와있어, 지금 카니발인데? 발로 만든 콘텐츠 망했다 뭐야, 뭐라고 했어? 정답했어? 망했다, 이거 아니야? 오늘 고잉 망했다 망했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걸 기억한다고? 고잉 세븐틴 애청자예요, 저 고생했다 일단 오이부터 먹어라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알아 근데 못 갔다 오겠어 난 맞출 거야 난 맞출 거야 야, 다 먼저 왔어 다 먼저 왔어 다 먼저 왔어 테이스티 아니, 다 먼저 왔어 아니, 다 아, 오이시야 야, 오이시 진짜 빨랐어 테이스티 내가 먼저 왔잖아 아, 예능이잖아 아, 처참하다 와, 얘네 진짜 잘 뛴다, 오이시야 아, 형, 저기 오면 절실해져 그래? 나 너의 그 모습을 봤거든 너 이기고 싶으면 뭐, 진짜 그 야망적이고, 치욕적이고, 치열적 막, 다 봤어 야, 오죽했으면 디노 밀었겠어 근데 오, 좋았어 하나, 둘, 셋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 딴, 갑시다 시디님, 저희도 한 번만 으응 으응 우와, 유아 하하하하 버논, 버논 뭐야? 광기 이러나올라 뭐? 광기 우와, 버논아 대박이다 근데 아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갔다 왔어? 그냥 다 아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와, 멋있다 가자 유아야, 오늘 가서 일해라 나도 진짜로 막, 먹걸리 먹어야 마셔야겠어 난 진짜로 와, 안주 근데 진짜 안주라 이게 아니라 음식이 너무 센스 있으시다 와, 김치룰부도 있어? 조부김치라고 하지 않냐, 보통? 난 김치룰부라고 해 난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든 말이 나이 아니야? 말이 나이 아니야? 볶음밥 김치 어 행복하지가 않네 원래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 미치거든 민기야, 왜 안 행복한지? 나 진짜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었어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는 거랑 거기서 같이 먹고 있는 거랑 하하하하 와, 근데 진짜 고인 세븐틴이 점점 예능 훈련 콘텐츠가 진짜 돼갔네 진짜 방송국에서도 이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뭘 캐스팅할 수 있겠지? 재밌게 하는 이건 또 뭐야? 우와! 비빔면이다 와 이건 한 입 먹어야 된다 우와 이거 반칙이잖아 감사합니다 반칙쟁이들 와,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왜 후 보냐 근데 원래 그 후 하는 거 극룰이야 들어올 준비 됐지? 긴장하지 마! 아, 이 느낌인 거지 아, 맛있겠다 형 그냥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그냥 집 갈래, 너는 진짜 잘 끓이셨다 이거 진짜 잘 끓이셨다 진짜 잘 끓이셨다 준 형 아 여기 좀 채워줘 같이 하자 형, 자꾸 저기 보지 봐 끝내기 내기 할까요? 그럴까요? 렛츠고 제작진과 세븐틴의 멀리뛰기 우와 최군들이랑 가봅시다 저쪽 자신감 있나봐 멀리뛰기 Don't give up Let's go 옛날에 약간 그걸 상실한 거 같은데 전이...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이기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못내기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끝까지 할 거예요? 뭐 그냥 응원 쪽만 해주세요 디노 디노야 미안해 디노야 화이팅 야, 퇴근하자 얘들아 하나, 둘, 셋 좋았어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둘 오! 오! 좋아, 좋아, 1등이야, 지금 1등이야 진짜 이겼어 실례하세요 퇴근이에요? 아니, 저희 못내기 하는 거 볼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자, 디노씨 마지막 도전곡 정말 기회를 주신 세븐틴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거 하고 써드리겠습니다 아! 아!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렛츠 고! 좋아요! 너무 좋아, 이 노래 야, 선구 미쳤어 오! 박수! 나만 치죠 나만 쳐요 좋아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안 할게 안 할게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백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렛츠 고! 아, 렛츠 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듣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유어 마 시크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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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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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디노씨의 점수는 디노야 보지 말고 내려와 점수는 76점입니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